안그러면은 그냥 후두둑 떨어져고 후두꺼는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다 붙여버릴 수 밖에 없어 지금 발도 그냥 툭 떨어지니까 떨어지잖아 어 얘 고질병이야 어쩔 수 없어 이노센티아에다가 발은 다른 녀석인데 몸체는 이노센티아고 발은 이노센티아고 발도 이노센티아에요 그래? 아 내가 남한테만을 맡기면 이 정도면 네 시영이랑 비슷해 내가 했을때 너무 좋아 맞아요 맞지 벌써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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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